대현 씨는 올해 대전 청년 희망통장 사업 대상자 50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.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대전 청년 희망통장 사업은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 뒤 이자를 포함해 모두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올해 사업에는 1159명이 신청해 2.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 2명, 20대 230명, 30대 268명이었습니다.